발차기 하려고 찢어온거야? 발차기 하려고 찢어온거야? 발차기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청바지라 진짜 이거 어떡하지? 연습한번 해봐 연습한번 아 안올라가네 최대한 바지 찢어지는거 아니죠? 찢어지면 생방이라서 어쩔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보라를 드십시오 혹시 몰라요 우리가 사고를 원하는건 아니죠 혹시 모르니까 바로 가려줄게 원하는건 아니죠 원하지는 않아요 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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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어쩔수 난소리에요 여러분들 들렸어요? 나갔는데요? 무릎에서 난소리에요 빨리 앉아 아리에서 난소리에요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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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